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서프라이즈 테마파크 왔어요 어머니랑 테프라이즈 테마파크 여기가 뭐냐면은 그 폐... 폐 무슨 걸로 해서 로봇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로봇도 만들고 뭐 이런 다양한 그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랑 둘러보러 왔습니다 오늘 눈이... 여기는 눈 아직도 안 녹았어 눈이랑 같이 있으니까 로봇들이 좀 뭐하네 멋있네 멋지네요 멋진 눈과 함께 이렇게 있네요 와 다양한 로봇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까지 눈 놓은 거 남다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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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네 여러분들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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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멋있게 움직이네 수비하고 막 떨어지네 여기 여기 맛있다 도망가다 이거 금붕어 도망가네 금붕어 도망가는 멋있게 이렇게 와 멋있게 있네 이렇게 있네 이런데 샤악 펼쳐져 있네 올라가서 같이 쓰지 마세요 여기 샤악 있네 손바닥은 아프지 않냐 805 805 나왔어 805 805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805 아 756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네 다양한 캐릭터들 이거 쿵푸 팬들 막 이런 예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네요 예 우리 그 제주에 그 유명한 돌라르방 여러분들 돌라르방 예 돌라르방 여기 멋있죠 예 하하영 왔네요 아 드래곤분도 있고 스파이더맨 러브 러브 너무 예쁘긴 하네 여기도 손에 써서 야 이순신 장군님이다 이순신 장군 와 진짜 멋있다 이순신 장군님이 최고네 우리 이순신 장군님 쫙 여기도 쫙 있고 저 피노키오도 있네 피노키오 예 여긴 막 여긴 뭐 이렇게 예전에 그 가옥 이거 뱀 잡아먹는다 아 뱀 잡아먹는다 킹콩 킹콩 엄마 킹콩 여기 킹콩 여기 킹콩 킹콩 저거 원숭이 원숭이 아이 여기 페가수 같은 것도 있고 공룡이죠 응 이것도 공룡 이런 공룡들 멋지죠 이거 진짜 잘 만들었긴 하다 멋있긴 하다 와 엄청 크네 피라노사우루스 엄청나 엄청나다 엄청나 와 피라노사우루스 살벌하다 살벌해 와 이것도 엄청나게 크네 이것도 뿔 뿔이 있어 뿔 딱 있네 맛 어때요? 맛 어때요?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음 음 음 음 침치 먹으세요 뜨거우니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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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 뜨거워 천천히 조금만 드시는거 조금씩 뜯어서 조금씩 뜯어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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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간도 빨리 가네 내일 모레면 이제 새해다 새해 아 괜찮아 수술 거 피자빵 맛있네 소시 또 없네 이것도 하나 지져도 돼요 팥도 맛있다 다 드셨어요? 조금 있어요? 그것도 맛있고 괜찮아요? 이제 겨울에 호빵을 먹으니까 겨울은 겨울이구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맛이 뜨겁다 근데 맛이 뜨겁다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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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punkt 확실하게